오늘은 특별히 나 우리나라에서 품박 경영대에서 전국 품박 경영대에서 대상 초본받는군요 2등은 4번이나 했어 그래 한번 할게 오늘 한거 다른 각세로 내가 이 작품 만들어야 되거든 1번에 한가정도래고 2번에 한가정도래고 전국지인의 평범을 그 땅도래 오자 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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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잡음 나오자 집판에는 꼬그라저도 산부라 집판이 하나 둘 셋 넷 됐다 됐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한복했고 귀신 불러께 9시 넘어야되네 불러줄게 다 잘살게 해줄게 응 됬다 그리고 여러분 죽으러 갈 때 나한테 전화해 0102479199 내가 죽고 이거 해줄게 그리고 대신 울어도 죽게 내가 우는 건 전문이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? 아! 참 영불할 때 쓴거예요? 여기 오신 분들 옆발로 갔는데 얻안사고 대가리 숙이면 영먹으라고 영불 어떻게 하냐 어허진이 시바여 시켜여 시바여 내가 먹은 시바여 영불 아시바여 또 박수 한 채우여러분 다파되겠지? 어허진이 시바여 박수 한 채 시바여 박수 쳐라 시바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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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바여 아시바여 뭐하고 자빠야 되겠지? 오늘 또 하는거 본질과 또 스님한테 뒤집이 맞게 생겼데 자 일단 나왔을게 나는 노래는 할지 모르네 자 그래도 같이 재밌게 부릅시다 오늘 마지막 날 노새노새 젊어노새들거지 못먹으라니 영어로 플레이 플레이여 플레이 노 플레이 깨끗하게 플레이 플레이 노새노새